고기를 먹을 때는 삼촌 삼촌 볶음밥 먹을 때는 당근 양파 국물은 시원하게 무무파 좋대요 옛날 이름 양상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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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양배추 양배추 피부에 양보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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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한 야채 야채 입기농 야채 색깔도 다채롭지 꽉 찬 섬유질이 장 건강에 좋다네 야야야 야이 야채 야채야 데쳐먹고 무쳐먹고 맛있구나 야 다이어트에도 좋구나 야야야 야이 야채 야채야 볶아먹고 갈아먹고 맛있구나 야 예절마다 다양하구나 야야야 야채 야채야 과일인 줄 알았는데 수박 수박 너만 줘도 야채구나 토마토 토마토 딸기가 야채라니 참 왜 참 왜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가지가지 호구마 아니에요 호박 고구마 북치기 박치기 레츠기릿 비트 주세요 레츠기릿 신선한 야채 야채 유기농 야채 색깔도 다채롭지 꽉 찬 섬유질이 장 건강에 좋다네 야야야 야 야채 야채야 데쳐먹고 무쳐먹고 맛있구나 야 다이어트에도 좋구나 야야야 야채 야채야 볶아먹고 갈아먹고 맛있구나 야 예절마다 다양하구나 야야야 야채 야채야 야채! 뮤직뱅크를 통해 놀아줘야 야채를 만나시는 분들은 대박나실 거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뮤직뱅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소리 지르세요 야야야 야채 야채야 데쳐먹고 무쳐먹고 맛있구나 야 다이어트에도 좋구나 야야야 야채 야채야 볶아먹고 갈아먹고 맛있구나 야 계절마다 다양하구나 야 야야 야 야채 야채야 flas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